경기 침체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공실률이 높아지며 투자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토지시장 또한 얼어붙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올해 1,4분기 광주지역 중대형 상가와 오피스의 공실률은 각각 15.5%와 15.2%를 기록했습니다. 비어있는 상가와 오피스가 전분기보다 늘었는데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중대형 상가는 2.2%포인트, 오피스는 5.7%가 높은 수치입니다. 찬은이가 줄면서 임대료의 하락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유형별로는 중대형 상가 임대료가 0.85%포인트 떨어진 것을 최고로 오피스와 소규모 상가, 집합 상가의 임대료가 모두 전분기보다 하락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산가치가 떨어지며 자본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수익까지 낮아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입니다. 주택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합세를 보여오던 토지시장도 올 들어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광주에서 매매된 토지 거래 건수는 1,400여 건에 머물렀습니다.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65%, 직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습니다. 전국 땅값이 분기 기준으로 13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가운데 광주, 전남 두 지역 모두 땅값 하락률이 0.03%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